2.3이 올랐네 1레벨 퀴 찍을꺼야 재현아 왕왕왕왕왕왕 잘 봤는데 데미지 모습? 아 무조건 맞췄어요 뭔가 힘이 튀는 것 같은데 뭔가 반응이 좀 느리지 않나? 나만 그런가? 나만 그래? 응? 아 이 왔네? 힘 튀는 거 한두 번도 아니잖아. 이제 익숙해질 때 됐잖아. 이거는 해도 해도 안 익숙해져. 아쉬운 거지. 룸블 딜 많이 약해지긴 했다. 지현 방송 40분 더 해야겠네. 일단 제 멋을 한번 해보시? 지현 형은 새벽 4시까지 하네 이거 방송? 뭔 소리야. 잠시만요 저거. 저 홈플리 어디 갔어? 이 딜은 왜 이렇게 약한 거야? 저게 안 되고. 이 딜은 왜 이렇게 약한 거야? 도료받일 Slim 베이achine 1 busca 그렇게 동영상 몇명 창 이제 아웃을 왜 여기 써? 왜 여기서 나와? 아니 럼블이 이 맛이 아니야. 딜이 왜 이렇게 약해. 이 맛이 아니야. 검부야 럼블이 지금. 아니 너 폰 먹어서 하지 말라는데. 나 노공인데. 어 뭐야. 아니 나 록 클릭했어. 형 나 미드 커버 되는데 텔로. 그래? 어 얘 타고 치면 그냥 위에서 볼게. 풀은 뺄 것 같은데. 어 노플이다 얘 생각해봐. 어. 어. 어 아웃솔 리안데려 벌써 떴어? 아웃솔 리안데려가 뗀 건 내가 맛있게 먹어줬기 때문에. 야 이거 아웃솔 왔다. 라인 버리고 아웃솔 빼고 왔다 이거. 이거 독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. 어 이게 안 죽어? 아웃솔 리안데려. 나 어떡해? 아웃솔 리안데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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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아가 다 있어 왜 여기 가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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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말려 형 R이 그냥 진짜 왜 이렇게 약하냐 아 나 스롤 했네 게임이 화나네 아 나 스롤 했나네 아 나 스롤 했나네 아 나 스롤 했나네 미쳤나? 뭐예요 이거 체크가 이게 정신이 나온 것 같은데 아이쮸 아이쮸 아 저 공 썼나? 아 저 공 안 쓴 것 같은데 오 헬로 아 저 공 안 쓴 것 같은데 아 저 공 안 쓴 것 같은데 아 저 공 안 쓴 것 같은데 바로 밤도 물렁서냈네 여기 수빈이 녹아버려? 음 음 음 감사합니다.